아베 총리 현재 총리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렇죠 배우들 캐스팅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신문경 씨가 외국인 배우로서 그 문제를 들추어내는 신문기자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러면 일본 신문기자 역을 했어요? 아 극중 캐릭터가 한국과 일본 경계에 있는 캐릭터더라고요 어떻게 일본 아카데미에서 일본 권위있는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를 여우지원상을 주었네요 그러게요 잘했으니까 좋겠죠 아무래도 왜 감독님은 못 받으셨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김하중 배우님 근데 왜 안 쓰셨어요? 하 진짜 왜 그러세요 정말 아니 왜 안 썼냐고 감독님 참으세요